여긴 사람이 너무 많다. 가자. 맞았어? 너무 멀어. 옆 사람은 맞았나 본데? 저 사람들은 못생기고 흔해 빠진 인형. 난 널 위해 아주 아주 작고 이쁜 풍경을 맞출 거야. 바람이 불면 홀리가 나. 여기 와요. 여기 와요. 정말 좋아요. 나도. 나도 썰래. 좋아. 조준은 내가 하고 쏘는 건 너. 방아쇠 잡아봐. 이렇게 당겨? 그치 그치. 자. 그럼 한번 해보자. 안 맞아도 실망 말고. 조준 됐고. 당겨. 당겨. 와. 맞았어? 맞았어. 진짜. 진짜? 진짜 맞았어? 오. 저 사람은. 저 사람은. 한 번 더. 천천히 걸어갈게. 한 번. 두 번. 내게 있어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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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한겨울에 이런 오락은 옳지 않아. 어! 지금 지금 다 뜯어! 제 동생은 눈이 보여요. 분명히 눈이 보여. 어딨어? 얼굴 닦아줄게. 아니, 괜찮아. 감기 들어, 닦자. 가만히 있어. 너의 자기는 눈이 보여. 제 동생하고 모든 동생이 되었다면, 넷, 돋고 있는데도 안해요. 두 손을 그걸 저기. 감사합니다.